에피콘 이게 바로 에피콘이라는 겁니다 나도 알아요 얘는 어떤 곳이 아니잖아 이게 적 근데 얘라서 생기는 4점 다운드레이즈가 워낙 머신녀 생기니까 맨날 얘는 머신동으로 나와요 이번에 신작 시리즈에 얘 이번에 스텔스기잖아 무인지 아 보고 야 이 대박인데 왜 이렇게 밀어주지 아 2인자인데 2인자 아닐걸요? 3인자 혹시 세 번째인가? 메가트론, 쇼크웨이브, 그 다음이 얘 사운드웨이브였으니까 능력은 2인자 수준인데 초코웨이브가 2인자 아닐까 인자를 안 할라그래 결국 괜히 들이대는 걔 누구야 스테스크림 아 보여요 스테스크림 걔는 옛날부터에요 약간 초고기들이 있다네 옛날 저기 적당히 눈치보다가 옛날 까이고 까이나부터 밟히던데 항상 얘한테도 밟히던데 참 애니보면 얘가 되게 스테스크림한테 맞춰서 몰아주는 거 같지 않아요? 그런 거 같죠 진짜 할 줄 아는데 지가 그냥 귀찮아서 안하는 그니까 귀찮은 느낌? 그니까 귀찮음이 세서 2인자 자리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얘는 그냥 그냥 네가 해라 뭐 이런 약간 그런 마인드 그러던가 말던가 내꺼 할 일 하다가 물어보면 우리 주부님이 물어보시면 아 이 새끼가 이랬어요 맞아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돌아서면서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그런 느낌 메가트론이 레이저피크를 굉장히 이뻐하잖아요 그래요? 레이저피크가 섞다 그런 걸 워낙 잘하니까 하긴 우리한테 신뢰도가 얼마나 고쳐 고치는 것도 다 지켜보던데 그니까 망가졌어? 고쳐 그럼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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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고쳐 고쳐 고쳐